네 이 시간에는 조꺼문과 루프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것은 제 강의가 제 배시강의가 배시기초편 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여러분들 배시의 기능들을 다 익힌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배시가 또 배시의 난 도사가 될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뭐 2 30분짜리 강의를 7편 8편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해보시고 배시 매뉴얼 하고 배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써놓은 레퍼런스 책을 통해서 어 계속해서 업무에 필요한 것 기능들을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하면서 음 쌓아나가셔야지 그래야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 오늘 배우 첫 번째는 이제 조건문 입니다 조건문은 이렇게 씁니다 if 하고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쓰는 방법은 이제 if 안에는 어떤 어 조건 조건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true false 가 결정된 거 배시에서는 true 가 0 이고 0이 아닌 모든 것들은 false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 또는 0 아닌 숫자가 나오는 어떤 것들 이 리턴 되는 것들을 실행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세미클론 한 다음에 if 명령이 끝난 겁니다 then 하고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else if 해서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고요 then 해서 또 넣고요 else 어 나머지 어떤 코맨드 이런거 넣고 맨 끝에 어 이제 이 품이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if를 거꾸로 쓰는 fi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 알으셔야 될게 아셔야 될게 이거죠 그럼 컨디션을 어떻게 만드냐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컨디션을 만드는 여러 것 중에 일부만 쓴 거에요 어 컨디션을 예전 쉘 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요거 자주 쓰는 명령인데 테스트 마이너스 제트 스트링 스트링이 mt 스트링 입니까 또는 난 mt 스트링 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테스트 마이너스 요한 것하고 이거를 이제 브라켓 저 브라켓 를 2개 친 것하고 하나 친 것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 근데 브라켓을 2개 친 것에는 대부분 배 씨나 이렇게 최신 쉘 들이 이런걸 좀 제공의 예를 들면 어떤 스트링이 이 스트링 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할 때 같습니까 또는 큽니까 작습니까 뭐 이런거 할 때 와이드 카드 쓸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스트링에다가 애가 a b c d 에요 여기다가 a star 라고 쓰면 무슨 뜻이에요 네 이 스트링이 a 로 시작하는 어 문자 이름이 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쓰는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꺽쇠 2개가 있을 때는 와이드 카드 쓸 수 있다 그런데 최신 쉘 들은 대부분 와이드 카드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오리지널 쉘 에서는 그런 기능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쓸 때는 테스트를 써 가지고 이그젝트 똑같은지 비교하는 거 그런 명령들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배 씨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으니까 배쉬 에서는 와이드 카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거 할 때 와이드 카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에 숫자 이쪽이 이제 일은 인티저로 1 2 3 2 9 4 5 6 스트링이다 그랬을 때 숫자 관련된 비교들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이션 비교도 됩니다 또 하나 숫자가 2개가 크냐 작냐 이런걸 비교하는 오퍼레이션으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하고 이쪽도 넘고 이쪽이 넘을 때 왼쪽이 오른쪽 보다 뭐 장냐 크냐 크거나 같냐 이거 이걸 마크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가 뭐냐면 이 꺽쇠 2개 브라켓 2개 는 명령입니다 명령 커맨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씨의 모든 명령의 신텍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령어 한 칸 띄고 아규먼트 한 칸 띄고 아규먼트 한 칸 띄고 아규먼트 한 칸 띄고 아규먼트 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작동하기 위해선 이 꺽쇠라고 꺽쇠 2개가 명령이니까 명령 다음에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 칸 떨어져 있는 것을 안 하면 안 하면 네 예 에라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어 아마 이것도 그럴 거에요 뉴메리칼 컨디션 같은 거는 여기는 띄지 않아도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 다 띕시다 다 떼서 다 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조건문에서 다 뗀다고 생각하고 써봅시다 근데 조건문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그냥 커맨드를 실행한 거에요 커맨드를 실행했는데 커맨드의 리턴 값이 0이다 그럼 true에요 그 다음에 커맨드의 리턴 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 false에요 또는 그 커맨드를 서브쉘을 실행시킬 때는 가로를 쳐죠 가로를 쳐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하게 많이 쓰는 컨디션 중에는 이런 거에요 minus o 이거는 뭐냐면 set o 해가지고 shell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능들을 설정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죠 노클로버는 뭐라고 했죠 제가 설명 드린 거 같은데 리디렉션 해갖고 어떤 파일에다 쓸 때 무조건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했어요 덮어쓰기 하지 않음 set-5가 노클로버에요 그러면 set-5가 노클로버 하면은 어... 덮어쓰기 안함이니까 만약에 unset-5하면 노클로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unset-5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set-5는 이렇게 설정하고 이것을 해제하고 싶을 땐 set-5라고 해야 됩니다 set-5 알겠죠? set-5라고 해야지만 네... 이게 노클로버... 그러니까 덮어쓰기가 되는 모드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건문에 만약에 if 이런 덮어쓰기 기능이 꺼져 있으면 꺼져 있으면 예를 들면 덮어쓰기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다른 뭐를 뭐... 파일의 새로 이름을 져서 만들던지 그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조건문들에 대한 and, or, not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and, and, or, or, not 한 칸씩 뛰는 거 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if문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해 보십시다 네... 우리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a.out라는 프로그램인데 my.com.c라는 걸 컴파일해서 만들었는데 my.com.c 봤더니 return에 argue c를 해요 그러니까 argument 개수가 개수가 하나 하나보다 작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a.out를 실행하면 그래서 0이 나올 수 있도록 argument에서 빼기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a.out 한 다음에 argument가 아무것도 없으면 return 값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my.com을 컴파일해 볼게요 cc my.com.c를 컴파일했습니다 점 밑에 a.out를 하고 그 다음에 해 볼게요 echo dollar 물음표 했더니 0이래요 아하 a.out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return value가 0이구나 그 다음에 a.out 한 다음에 100, 200, 300을 쓰면 return value가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요 기능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if 하구요 조건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조건문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제일 쉬운 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코멘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a.out a.out 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0이 return 되겠죠? 그쵸? return value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클론 하고 엔터 칩니다 세미클론 하고 찍은 거하고 똑같아요 then 하고요 echo 뭐라고 하냐면 no no argument 이렇게 하구요 else 하고요 echo 그쵸? yes argument 라고 합시다 yes argument 다음에 if문이 끝났어요 그럼 fi 해볼게요 그랬더니 no argument 라고 나왔어요 오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c 를 쓰고 있으면 위에 화살표를 넣으면 2점 명령들이 나오죠 2점 명령들이 딱 가보면 이거를 아 이거를 여러 줄로 쓰셨는데 한 줄을 쓰실 때는 세미클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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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져요 하고 자녀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if문에다가 argument 를 넣어볼게요 100 200 하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yes argument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리턴 값이 0일 때 true일 때 if문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a 라고 하는 스트링이 있어요 a 라고 하는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이 unset 해갖고 a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테스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명령입니다 한 칸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구요 minus z 이 스트링이 비어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선 당연히 a 할 때 $ 써줘야 되죠 그리고 한 칸 띄고요 그럼 이거의 값이 무엇인가 봅시다 echo echo $ 이렇게 했더니 0이래요 네 a 는 비어있어요 하고 나와요 그럼 a 에다가 400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네 비어있지 않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minus z 반대되는게 뭐냐면 n 이에요 not empty 죠 뭔가 써있죠 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0입니다 뭔가 써있으니까 true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unset a 하고 나면 조금 전에 했던 minus n 테스트가 네 true가 됩니다 펄스가 되죠 펄스가 됩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숫자를 비교하고 싶다 숫자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어 한번 띄어쓰기를 한번 안 해볼게요 300은 300은 400 보다 크나요 네 이렇게 하고 echo $ 1이래요 300은 400 보다 크지 않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한번 바꿔 봅시다 그랬더니 네 맞대요 그러니까 number numerical condition인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까 봤던 이런 명령들은 띄어쓰기를 안 하면 에라가 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에라가 나죠 꺽쇠 꺽쇠 마이너스 n 이라고 하는 커맨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꺽쇠 꺽쇠 브라켓 두개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칸을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한 칸 띄워줘도 또 작동을 안 하죠 여기도 또 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작동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와일드 카드를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면 echo 해갖고 $a 해봤더니 A는 현재 비어있죠 그러면 A에다가 음 제가 스트링을 써볼게요 A, B, C, D, E, F, G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A는 A는 A스타인가요? 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세미클론 에코 $$ 이렇게 했더니 0이래요 그러니까 true라는 얘기죠.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요. $string 0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로 시작하는 거 맞대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B로 시작하나요? 잘못됐네요. A는 B 스타 해도 이게 실행이 되네요. 와일드 카드를 써서 테스트를 하려면 에코 달러 A 했어요. 그럼 달러를 안 쓰는 건가요? 한번 여러 가지를 해 봅시다. A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역시 B로 스타트 되고요. B 스타트 아니고요. 이걸 떼야 되나요? 떼서 해볼게요. 아니래요. 그러면 A 스타는 맞나요? 아니래요. 잠깐만 다시 그러면 따라하러 떼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 스타트가 맞대요. 그러면 B 스타인가요? 아니래요. 이제 정답을 찾았습니다. 와일드 카드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다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Numerical도 띄어쓰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300은 400은 300보다 큰가요? 이렇게 해서 작동하지 않아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다 띄어쓴다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문을 만들어서 if문을 실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루프입니다. 루프. 루프는 여러 가지 루프가 있어요. 첫 번째, 포루프가 있고요. C처럼 생긴 포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레버 루프가 있어요. 포레버 루프는 어떻게 맞냐면 while true 해요. 여기다 조건문을 쓰면 당연히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만 돌겠죠? 이러면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무한루프에 빠져요. 대신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while 루프 안에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넣어서 브레이킹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basic for 루프 해놓고 제가 뭐라고 쓰냐면 gloving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for i 변수를 반복 변수로 하나 정해줍니다. 반복 변수를 하나 정해줍니다. in 이라고 씁니다. in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gloving 말고 이런 식으로 range를 정해줄 수 있나요? 정해줄 수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brace expansion이라고 그랬어요. brace expansion으로 정해줄 수도 있고 이러면 이 숫자들이 combination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는 내 디렉토리, 어떤 디렉토리 etc 밑에, rc 밑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에서 do 해서 그러면 이 와일드 카드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온 파일네임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i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c like 루프는 뭐냐면 이건 numerical 루프예요. i는 0에서부터,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 또는 100보다 작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 semicolon, do 하고요. 둘을 씁니다. 여기도 두가 있어요. 두 앞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숫자를 echo 했네요. done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루프 할 수 있습니다. cat file.text에서 이 텍스트에 10줄짜리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file read line 그러면 line이라는 것에 이게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file.text가 10줄 있었는데 10줄 다 읽고 나면 11번째 줄 읽을 때 에라가 나겠죠? read line에 에라가 납니다. 그럼 에라에서 파일루프가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라인을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읽은 라인이 이 두 루프에 들어가서 echo line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break continue 이것은 C에서의 break continue 이런 것들 조건문에 따라서 break continue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시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forp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C 언어 배우신 분들은 제일 먼저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1에서 1000까지 더하시오. 한번 해볼게요. forp 그런 거 하기에 좋은 게 뭐라 그랬죠? numerical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우리 한 칸씩 떼요. i equal 0이고요. 그리고 i가 처음보다 작을 때까지 그쵸? 그 다음에 i++고요. 그쵸? 바로 닦고 닦고 그 다음에 semicolon 2에요. 그쵸? 2를 하는데 뭘 할까요? 어? 뭘 할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sum을 더해야 돼요. 그럼 sum을 초기화해야 되죠? 그럼 sum equal 0 sum equal 0에는 티어쓰기가 있어서는 안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령어 하나를 배울게요. 명령어가 뭐라는 명령이 있냐면 let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let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숫자에다가 무슨 operation numerical operation 을 할 때 어 가로 열고 열고 앞에다 달라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numerical operation 하도록 만들어 주는 연산자가 래시 되겠습니다. 명령어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um plus equal 하고 i를 더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sum에 계속 i가 더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don을 해요. 다 더했어요. 그런 다음에 맨 끝에 뭘 해야 될까요? 네. dollar sum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도셈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떤 파일에 대해서 해봅시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뭔가 만들었던 것 중에 파일 리스트들을 잔뜩 만든 거 있었죠. 그게 파일 테스트 디렉토리에 있었어요. 파일 테스트 디렉토리에 가니까 어? 파일이 이렇게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어? 다시 파일 하나가 잘못됐어요. 어? 저거 잡아 아닌데. 파일 0001. 어? 아닌가요? 네. 명령어가 아니죠. 이름을 바꿀게요. move 파일 0001.java를 파일 0001.c로 바꿀게요. 그리고 파일들을 다 봤더니 파일 14579에 콜수번호에 1부터 99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처음부터까지 다 음... java 파일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for 하구요. 이런 경우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이름을 바꾸는 명령은 move죠. mv인데 mv 명령을 바로 쓰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파일이 다 날아가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봅시다. for i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데 인 하고요. start.c 해봐요. 그러고 엔터 쳐요. 그 다음에 do 해요. 엔터 치고 그러고 나서 echo $i 이 파일네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done 해볼게요. 그랬더니 오 이렇게 조로록 하고 나오는구나. 100개가 나오는구나. 알겠어. 100개가 아니죠. 짝수니까 50개 정도 되겠죠. 잘 됐다. 이걸 같이 나가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i 한 다음에 이 i에서 무엇을 빼야 되죠. % c 아냐. 맨 끝에 있는 c만 빼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c가 빠졌어요. 오케이 잘 됐다. 그런 다음에 다시 $i 에서 c 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거기다가 자바를 넣어보세요. 그럴까 어떻게 되나 볼게요. echo 입니다. 네 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move 명령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그러면 file 00 이렇게 됐겠다. 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do echo 대신에 명령에 move 까지 넣어야 되겠죠. 그럼 move 까지 들어간 echo를 해 볼게요. move 오케이 쭉 봤더니 음 어 명령이 잘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echo를 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볼까요? ls 해봤더니 모든 파일이 자바로 바뀌었어요. 우와 멋지죠? 멋집니다. 그러면 어 파일이라고 하지 말고 파일 name을 바꾸 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죠. forf 를 돌리는데 start.c 가 아니라 이번엔 start.java죠. 그래야 선택이 되죠. 아니 그냥 스타일이 되지 않나요? 네. 스타일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 예를 들면 다른 파일들이 있다면 java 파일만 골라내야 되잖아요. 먼저 그 파일만 골라내야 되죠. 그 파일만 골라내야 되죠. 그 다음에 do 무엇 좀 잡았는데 앞에 샵 파일을 샵 파일을 지우래요. 파일을 지워봤어요. 그럼 일단 move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죠? move 전에 echo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다 잡아라고 쓰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파일을 드러내고 그럼 어떻게 됐나 볼까요? 어? 네. 파일이 지워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파일 대신에 코드라고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우와. 그러면 파일로 시작되는 문서들을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네. 됐어요. 그럼 오케이. 이걸 실행해 볼게요. echo를 빼면 되겠죠. 여기서 echo를 빼서 실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네. 파일.0001부터 시작했던 모든 파일이 어떻게 됐어요? 네. 파일 코드.0099까지 파일로 루프를 통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재밌죠? 네.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 파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 range for loop을 쓸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for for i 는 in 하고요. brace 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1에서 100 까지인데 홀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세미코론 한 다음에 do 하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 생각하면 echo dollar i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나왔네. 아! 이게 아니지. 왜 아니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네 자리 숫자를 썼잖아요. 네 자리 수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000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볼게요. 아! 숫자들이 제대로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echo $i 앞에다가 그러면 얘가 뭐 있냐면 코드 하고요. $i 한 다음에 점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로를 쳐서 이렇게 묶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점 지금 자바였나요? 자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렇게 됐죠. 코드 뭐뭐뭐뭐뭐 자바 LS였더니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다가 echo 한 다음에 또 하나를 다시 c 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코드 코드를 c 코드로 바꾸고 싶어요. c 코드 그 다음에 $i 한 다음에 점 c 로 바꿔 볼게요. 그랬더니 음 코드 0099 와 c 코드 0099 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잘됐다. 이렇게 됐을 때 echo 대신에 move 로 바꾸면 s s 마이너스 c 코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것들을 그것들을 다 하고싶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할 수 있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가끔 여러분들 저기 제가 이 배시 강의를 하면 뭐 시험 문제로 이런 걸 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에서부터 1000까지 음 3의 배수만 모두 더해서 답을 쓰시오. 그런 셀 코드를 짜시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여기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와서 짜가지고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도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루프문도 쓸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좋죠? 네. 조건문도 쓸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 기능들을 가지고 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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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